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을 섭득하는 것이 스마트폰, 타빌리 PC에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앱을 까는 사람들이 지난해 비해서 3배 정도 늘었네요. 3배 정도. 보시게 되면 한국 사람들 기술 적응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성행 AI 앱 월간 설치자 취. 2024년 8월 달에는 한 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에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걸 깐 사람이 2024년도에는 2,500만 명을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빠르게 기술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면 20대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155%가 늘었고 30대는 156%가 늘었고 40대는 169%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AI 혁명을 이용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제가 AI를 많이 다루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시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가장 건설적인 정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기사들이 투자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실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자분이 뉴스 브리핑을 통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간간히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올해 초고까지만 하더라도 최첨단 인공지능 기초 모델 이른바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는 주로 LLM, 라지 랭기지 모델, 대규모 기초 모델에는 10개가 넘는 회사가 경쟁력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XAI는 물론이고 AI 스타트업 기업인 인플렉션 AI, 켈릭터.ai, 코이어, AI21, 랩스 등 스타트업들들이 오픈 AI사의 GPT4 성능을 따라잡겠다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쩐의 경쟁입니다. 도내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가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 10만 개를 투입한 슈퍼컴퓨터를 테네시주의 맨피스에 여러분들 설치하고 난 다음에 GPT4O나 클로드 3.5, 소넷더, 제미나의 1.5 등 멀티모달 모델이 대세가 되면서 양상이 서서히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돈의 경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빅테크가들한테. 그래서 기초모델 개발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기초모델 경쟁 대신에 기업용 서비스에 집중하며 수익에 집중하였다는 곳이 속주라고 있다. 이제 첨단 모델은 5개에서 6개 주요 회사의 영역이 됐습니다. 그냥 빅테크들이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왜 돈을 당해낼 수 없는 건 돈이 너무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유능했던 인플렉션 ai나 캘릭터.ai나 이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11월 26일에는 인플렉션 ai가 이것을 선행했고 유력 스타트업으로 괜찮은 모델을 내놓았던 레카의 창립자는 구글에 흡수됐다. 수차례 지적의 첨단 모델, 기초모델의 개발이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됐던 거다. 따라서 인플렉션 a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으로 합병이 됐고 캘릭터.ai는 구글에 합병이 됐고 어댑트는 아마존에 흡수가 됐다. 그냥 빅테크들이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ai에서도 가장 선두기업이지만 이 경쟁에서 돈을 끝까지 댈 수 있을지는 확신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발전의 미래가 채치 pt같은 챗봇을 구동하는 때 사용하는 대형 언어모델이 아니라 자율 에이전트가 달려있다. ai 서비스가 얼마나 돈이 되는 것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격화되는 해가 2025년 새해가 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로 모두 다 달라드는 겁니다. 기초모델 LLM은 돈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막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돈을 버는 ai 기술을 탑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잠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ai 회사 가운데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3위가 여러분 구글인데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은 한 기업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초모델. ai 메인스트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분위기가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고 한국은 그냥 위험함을 안 하는 겁니다. 남다른 활용 사례를 만들거나 눈에 띄는 서비스를 한국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이 많이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ai를 성공시키는 것은 기초모델이 아니고 돈을 버는 서비스니까 그 돈을 버는 서비스를 누가 잘하고 그 돈을 버는 서비스의 기초를 누가 갖고 있는가를 잘 보면 그럼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아마존 기사가 나왔네요. 아마존은 하드웨어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기초모델 개발에서는 조금 이렇게 더디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이게 아마존의 기초모델 이름이 올림푸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 파일럿 구글은 제미나이 엔스로픽 사는 클로드 그런데 이 올림푸스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하드웨어는 ai 반도체를 직접 아마존이 만들 정도는 됐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돈을 벌려면 자체의 기초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엔스로픽 사에 투자하지만 자사 여러분들 기초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엔스로픽의 여러분들 클로드를 참조하지만 그 기사를 다루는 아마존이 대형 언어모델 개발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ai 모델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영상검색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상검색을. 지금 여러분 영상을 자연으로 번역도 하고 요약도 하고 다 하는 기술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인 겁니다. 며칠 전에 한국 업체도 영상 모델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상 모델. 영상 모델. 여기 국내 스타트업 12랩스 영상 모델. 올림프스를 개발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렉사라는 그런 음성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초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다려보면 다음 주에 아마 연례 기술 개발자의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이죠. 아마존 웹시비스 리인벤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아마존이 그렇게 기초모델을 개발해서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에 있는 첩이라는 전문가는 아직도 여러분들 아마존을 라이트 오프라는 것은 그냥 제외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리인벤트라는 개발자의 일을 보면은 여러분들 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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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